안녕하세요. 엘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정말 너무 멋진 아티스트와 일을 하게 됐는데요. 피쳐를 했어요. 니화라는 진짜 최고의 아르비소 가수랑 저희가 작업했는데요. 이번에 신인 가수 데뷔하는 니화 정말 실력도 너무너무 대단하구요. 여러분들이 정말 surprisingly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너무너무 실력이 멋진 신인 가수고 여러분들께 앞으로 정말 멋진 곡들을 많이 많이 보여드릴 것 같으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구요. Say Yes 라는 곡인데요. 많이 많이 응원 부탁드릴게요. 14일부터 와요. 니화 화이팅! 니화 화이팅! 니화 화이팅! 니화 화이팅! 니화 화이팅! 니화 화이팅! 아멘